크리스마스 랠리는 보통 오는 거죠. 이렇게 보통 오거든요. 땅 오는데 안 올 경우, 크리스마스 랠리 경우가 망할 경우에는요. 예! 안녕하십니까 할로님들 경황국입니다. 12월 중순이 왔죠. 왜 크리스마스 랠리, 1월 랠리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최신 트렌드는 미국은 12월 중순에 크리스마스 랠리가 시작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가 있어가지고 좀 가져와 봤습니다. 지금이 12월 중순이니까요. 전세계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1월 랠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거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세계적으로 있는데 277번, 450번, 630번 영상을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엔 제가 미국 시장만 분석을 좀 해볼 건데요. 미국도 12월 1월 시기 전반적으로 좋습니다. 근데 한 40년 전부터 12월 15일부터 미리 오르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러셀 천이 대형주 쪽이고 러셀 2천이 소형주 쪽이거든요. 특히 소형주가 보시면 12월 15일부터 31일까지 수익이 상당히 좋습니다. 2.9% 정도 나오고요. 이거 연봉리로 하면 92%라고 하네요. 그리고 12월 15일부터 1월 15일까지 3.4% 오른다. 이 말은 뭐냐 하면 그러면 12월 31일부터 1월 15일까지 그러니까 1월에 들어와서는 0.5% 정도 오르고 12월 중순부터 말까지 미리 2.9% 오른다라는 거죠. 이것만 봐도 크리스마스 랠리가 크리스마스 전에 12월 15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산타가 빡치겠네요. 9일이나 야근을 하라니 난 12월 24일부터 일하는 건데 왜 15일부터 벌써 오라는 거야? 라고 빡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의 최신 트렌드는 1월 초보다는 12월 중순과 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재미있는 게 뭐냐 하면 또 11월 4월 효과는 우리가 잘 아는 효과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이게 뭐냐 하면 대형주 대비 소형주 성과입니다.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대형주가 우세하다는 거고 이 그래프가 올라갈수록 소형주가 더 상대적으로 우세하다는 거거든요.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여기 한 5월부터 10월까지 이때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우세하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소형주는 언제부터 다시 주도권을 잡는가? 네 맞습니다. 10월 말 11월부터 주도권을 잡기 시작을 하고요. 올라갔다가 12월 중순부터 말에 조금 빠집니다. 이건 좀 이따가 다루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3월까지 미친듯이 소형주가 대형주를 압도하고요. 4월에 좀 빚이 됐다가 5월까지 다시 한 번 마지막으로 소형주가 앞서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미있는 게 이게 11월 4월 효과가 거의 11월 4월 소형주 효과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월 4월에 주식 자체가 많이 오르는 것도 맞긴 맞는데 이 중에서 특히 소형주가 많이 오르거든요. 결론적으로 12월 4월에는 미국에서는 소형주를 사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12월 중순에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 루저들을 많이 팔잖아요.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시가총액이 많이 떨어져 있는 소형주를 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양도세를 아끼고 싶은 미국 사람들이. 그래서 가끔 얘네들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살짝 음푹 패였다가 12월 중순부터 소형주들이 다시 반등하는 효과가 보이는 거죠. 그게 바로 이 효과입니다. 딱 보시다시피 12월 15일부터 소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반등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걸로 전략을 짠 사람도 있습니다. 12월 15일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루저 기업들을 사가지고 두 달 동안 보유해서 2월 15일에 팔기. 굉장히 심플한 전략이죠. 그렇죠? 그리고 12월 15일에 사는 것보다 트리플 위칭 데이. 그러니까 12월 두 번째 목요일 미국에서 선물, 지수 선물, 옵션이 동시에 만기되는 그날에 신저가를 기록한 주식들을 사가지고 두 달 후에 파는 게 더 좋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그래프가 좀 복잡해서 보기가 좀 어려우실 텐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치는 게 뭐냐 하면 이게 우리의 전략이에요. 두 달 동안 보유하고 파는 전략. 이거는 지수의 수익률인데 이게 보면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 아홉 번만 지수가 우리의 전략의 수익을 능가를 했고요. 나머지 30 몇 번은 이 신저가 기록을 갱신한 능신한 이런 기업들을 사가지고 두 달 동안 보유하는 것이 훨씬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8대2예요. 한 80% 정도는 우리의 전략을 쓰는 것이 수익이 더 좋았고 한 두 번 정도만 주가 지수가 수익이 더 좋았습니다. 참고로 이렇게 신저가 주식을 사서 두 달 동안 보유를 하면 평균 수익이 11.3% 나왔고요. 주가 지수는 3% 정도밖에 안 나왔습니다. 물론 이 전략을 쓴다고 해서 매년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한 네 번 중에서 세 번 정도 돈을 버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전략의 수익률이 주가 지수를 능가할 확률은 약 80%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꽤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크리스마스 랠리라는 건 원래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좁게 보면 크리스마스 랠리가 12월의 마지막 5거래일 그리고 1월의 첫 3거래일 5거래일, 3거래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거든요. 보면 평균적으로 12월 마지막 5거래일 1월 첫 3거래일에 평균 수익이 1.3% 정도 나오고요. 이때 수익이 날 확률이 77.4%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년 중에 3번 정도는 크리스마스 랠리가 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떨어진 애들을 12월 15일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주목을 하면요. 이 크리스마스 랠리 이때 보통 수익이 나야 되는데 당연히 망한 격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 12월 마지막 5거래일 1월 첫 3거래일에 2% 이상 손실이 난 경우도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러면 근데 재미있는 게 그 다음 해 주식시장이 매우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이때가 있죠. 80년, 91년, 2000년, 2008년, 2015년 이때 보면요. 이 크리스마스 랠리 구간에 이만큼 손실이 났거든요. 이만큼 손실이 났습니다. 자 그 후에 주식시장이 고전한 경우가 좀 많았어요. 이때는 다행히도 3개월 만에 고전이 끝나고 11% 깨지고 끝났고요. 91년에도 이때는 고전이 없었습니다. 한 2주일 정도 3% 더 깨지고 그 다음에 막 수직 상승을 했고요. 자 그런데 2000년, 그러니까 1999년 말 2000년 초를 보면 이때 크리스마스 랠리 때 4%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때부터 깨지기 시작해가지고 3년 연속, 2003년 3월 12일까지 56% 깨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 말, 2008년 초 이때도 최악이었죠. 크리스마스 랠리 망가지고 2009년 3월까지 1년 동안에 47%가 빠졌고요. 2014년 말, 2015년 초에도 이때 3% 깨졌거든요. 크리스마스 랠리 때 1년 넘게 장이 비실거렸고 10% 정도 손실이 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12월 마지막 주, 1월 첫 주 주에 주식을 보시고 그때 망했다라고 하면은 2023년도 안 좋을 가능성이 꽤 있다라는 거를 강조하는 겁니다. 네, 이 크리스마스 랠리, 여기에 정보가 꽤 많네요. 여러분, 미국은 보통 크리스마스 랠리가 12월 15일부터 시작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양도세 이슈 때문에 12월 15일에 신저가를 친 종목들을 사가지고 두 달 동안 보유하면은 이게 상당히 초과 수익이 내는 경우가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소영주가 11월에서 5월의 강세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11사 천국이라는 게 사실 11사 소영주 천국이라고 봐도 무난할 것 같습니다. 이 크리스마스 랠리는 보통 오는 거죠. 이렇게 보통 오거든요. 땅 오는데 안 올 경우, 크리스마스 랠리 경우가 망할 경우에는요. 이게 강하게 망하면은 보통 큰 약세장이 시작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라는 걸 보고요. 그래서 12월 말과 1월 초에 주식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가죽 타이밍 맞게 12월 중순에 이런 영상을 올려주는 강한 곡 정말 유익하지 않습니까? 동의를 하시면은 구독 그리고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싫어요를 누르시면 제가 매우 싫어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